예 그러니깐 앨런 민트 이랬다 하는걸 벌써 이제 왼손잡이면서도 다 등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 네 왼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냥 물로사로 두 번 다시 일을 했구요 이거 모제는 이태리에서 또 키도 크구요 네 아 완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라이트급 정도가 시종 부족을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예 아무튼 뭐 리스턴, 패터슨, 조 프레이지요 라인비드급은 더 빨라죠 네 네 네 자 이 릴리모노입니다 많이 힘들입니다 네 뭐 감격적으로 감격인데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왼손잡이 시합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해군장만은 왼손잡이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왼손잡이들이 왼손잡이를 꺼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네 네 뭐 스파딩 파트너죠 그렇죠 그렇죠 각도가 뭐 네 전 반디니깐 말이죠 예 자 여기서 왼툴 그때 당시에 룰브리너로 상상했거든요 네 그렇죠 아 정말 적수로 나섭니다 네 인파이터 네 적수로 나오는 마빈 해글러 네 왼손이 왼손 네 왼손 네 왼손 훅에 걸렸습니다 아 네 저런 찬스를 놓치지 않는 네 마빈 해글러 결국은 땅을 뺐습니다 네 이해해줘요 네 아 일어나고 적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념관품은 완전히 좋습니다 네 얼마나 펀치력이 강하냐